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님 오늘 굵은 빌드폰처럼 그냥 시컬펌 자연스럽게 할 건데 제가 아쿠아프레틴 A로 10번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친수성 콥스를 갖고 계세요 모발은 가늘고 근데 또 마르면서 어때요? 살짝씩 일어나는 편모성 콥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모발 밑에는 또 저희가 보면 데미지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피카는 어때요? 전처리 없이 그냥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? 자 왜냐하면 이 C2 있죠? C2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그냥 그대로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포하시는데 원자님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뭉쳐놓으면 연화가 잘 안 돼요 손상만 되고 이렇게 펼쳐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나서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PC1 PH 9.5짜리에요 여기에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낼 거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그러면 앞전에 도포했던 한은제가 걷어져 나오겠죠? 펌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와서 좀 보여주실래요? 이렇게 반짝반짝하죠?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가 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겠죠?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연 방치 지금 5분 했어요 하고 나서 한번 또 저희가 연화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? 그 전에는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확인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2차 우리가 파워한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샴푸하기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연화가 됐죠?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연화가 안 됐으면 5분 정도 더 방치했다가 샴푸하시면 되겠죠? 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점 점점 화면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1번인 케라틴 폴릭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인기가 많이 날거에요 네 보이시나요? 네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쭉 윤기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요 네 수분 조절 했어요 수분 조절하고 이제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피카는 이게 봉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서 그냥 등분등 이등분으로 하셔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네이프 부분은 제가 22mm로 할게요 22mm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수분이 이 수분이 지금 보이시죠 날아가는 게 이 수분이 좀 날아가야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잘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제가 섹션을 두껍게 뜨고 슬라이스를 길게 떴기 때문에 천천히 여기서 네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시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 나오지도 않으면서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는 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연예인 펌기 덮개를 활용하셔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와우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싹 다려주세요 와우 막 윤기 쫙쫙 올라오죠 네 멋있습니다 아이롱이 이 맛이에요 우리가 했을 때 아 연화 잘 됐구나 웨이브가 잘 나오겠다 이 느낌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요 한 번 컬을 한 번 볼까요 자 봤죠? 짱 어때요? 됐죠? 자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V 세션으로 나눠가지고요 자 우측을 먼저 하겠습니다 22mm이에요 22mm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 뜸 정도만 건조되도록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자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는 걸 보시면서 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저희 피카는 봉이 길다 보니까 섹션도 두껍게 뜨고 또 슬라이스도 어때요? 길게 뜨잖아요 그래서 네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예 와인딩이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아직 끝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탄력 있는 컬을 위해서 연예인 범기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렇게 싹 다려주셔요 그 다음에 자 편모성 곱수를 가지고 있는 머릿결은 우리가 일반 이렇게 세팅이나 디지털을 했을 때 어때요? 약간 지저분한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저희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컬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두 바퀴 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 펼쳐서 건조됐죠?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좌측이에요 좌측에도 25mm로 제가 또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자 한 뜸 정도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빗하고 아이롱 사이로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죠? 톡톡톡톡톡 하고 튀어나오죠? 네 요즘에 우리 저희들 좀 힘든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?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또 실은 또 제가 볼 때는 또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지만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참에 기회는 왔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네 또 경기 좋을 때 우리가 또 대박이 나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좌측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펼쳐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22mm하고 제가 25mm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어요 자 여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피카의 25mm예요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깨끗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 첫 뜸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기다려주셔야 네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네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겠죠 수분 건조하시는 거 보시면서 자 조금만 더 기다릴까요 수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어때요 올라오죠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자 25mm예요 오늘은 22mm하고 25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싹 달여주시는 거예요 눈길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돌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25mm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제 뜸만 드리면 되겠죠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네 세 번째 판넬 자 25mm예요 25mm 제가 지금 V 섹션으로 떠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각도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커트 친 각도 있잖아요 그 상태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원자님들이 그것도 또 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어머 저쪽에 다 됐다고 우네요 자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연예인 덕게 덮어주시면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25mm인데 컬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31mm도 있거든요 컬 잘 나와요 왜요 연예인 덮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덮개로 위에서 한 번 더 열을 과하해 주니까 또 다려주면서 컬을 만들어 주니까 어때요 컬이 탄력있게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티카는 25mm 31mm 다 잘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자연스럽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측으로 넘어 네 좌측 좌측도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요렇게 보시면 지금 온도는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딱 붙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고객님 모발이 길면서 끝부분은 아까 빗질이 잘 안됐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미친연화라고 그래서 pH 9.5짜리로 이렇게 건강연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? 그리고 빠르고 네 우리가 열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고 빠르고 예 요즘에 고객님들은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네 오히려 얘가 우리가 세팅이나 디지털 세팅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님들한테도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쫙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? 네 자 샤악 달아주고 다시 한번 샤악 달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좋죠? 네 그 다음에 어떻게요? 불을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로 네 마지막 판넬은 제가 지금 22mm로 할게요 그거는 원자님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22mm 지금 계속해서 25mm로 와인딩 했는데 마지막 판넬만 저는 22mm로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네 믹스하는 거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?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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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때요? 재밌죠? 네 자 해서 샤악 글로벌으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아이롱 펌에서 끝듬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딱 덮어버리니까 끝듬이 어떻게 돼요? 쉬워지겠죠?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시고요 와우 암기 쫙쫙 나네요 그죠? 자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지금 이 롱머리를요 토탈 8개로 해서 와인딩이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저희들 샴푸하고 나서요 샤이니 마스크로 해서 제가 클리닉까지 전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? 자 탄력있게 잘 나왔죠 지금 22mm하고 25mm로 제가 했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여기 한번만 더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다 건조가 됐고요 자 이제 한번 펼쳐볼게요 그런데 저희 피카에 여기 보면 케라틴 아르간 오일이라고 있죠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도 이렇게 돌돌돌 한번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네 이쪽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남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까지까지 싹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와우 이게 22mm하고 25mm로 제가 이렇게 해서 와인딩해서 끝낸 거예요 어때요? 아름답죠? 또 예쁘게 또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